그래서 보시고, 종류죠? 종류는, 특별교육의 종류는 법, 소참위죠? 법, 법규교육, 그다음에 소, 소양교육, 그리고 참, 참외교육. 법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 교육이 법규교육이죠? 도로교통법 법률규정을 한 번도 아는 거죠? 그래서 법규교육은 법규와 안전에 관한 교육.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그러니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법규교육은 누가 받는다? 이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리고 소양교육은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나머지 정지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공동위험행위, 그리고 난폭운전이 추가되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위험행위 그 사이에다가 난폭운전도 하나 추가해서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들어갔거든요. 난폭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간이 끝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교통법규 위반 등 각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는 어떤 상황? 가는 이 상황이 되겠죠? 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문을 뭐입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이 조문의 취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아니고 조문을 보면 지금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한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 운전자. 그러니까 이게 다는 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셋 다 뭐야? 정지, 정지, 정지. 이 사람들은 뭐 받습니까? 법규 교육이 아니라 소양 교육. 물론 소양 교육 안에도 뭐가 되겠습니까? 법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리고 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죄치덕. 죄치덕 할 때도 뭐가 되겠습니까? 소양 교육을 받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나 다나 간은 뭐? 이 상황. 나는 이 상황. 나는 이 상황. 나는 이 상황. 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소양 교육을 받죠. 특별 교육 중에 뭘 받는다? 소양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참여 교육은 실제로 참여하여 체험하도록 하는 체험 교육이죠. 그래서 2호 가운데 소양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특히 또 추가해서 뭐 받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2호 소양 교육에서 뭐 받은 사람. 희망자들은 참여 교육이죠. 참여 교육은 아까 어떤 효과? 30점 더 추가해서 벌점을, 정지 기행을 깎아주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여 교육이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법, 소, 참. 그러니까 특별 교육은 우리가 보니까 교육의 종류 세 가지겠죠. 법, 소, 참. 법규 교육, 소양 교육 그리고 참여 교육.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대상자가 누군지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교육을 몇 시간 받느냐. 특별 교육이니까 시간이 좀 길죠. 4.16이죠. 4.16. 그래서 시간은 4시간에서 몇 시간? 16시간이죠. 4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이렇게 교육 기간이, 시간도 좀 더 길죠. 특별 교육.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방법도 다양하죠.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현장체험 교육인데 중요한 건 시간이죠. 교육시간 4.16. 그렇게 기억해서.